오늘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였던 박정우 의원님 그리고 세제분과 간사였던 유동수 의원님과 함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논의 및 발표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박정, 유동수 의원께서 차례로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와 그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신 후 장소를 이동해서 질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4월 27일 출범했습니다.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국토부 LH, IH 그리고 각 지작체 등과 누구나 집 추천을 위한 심도 있는 논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6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함께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토부, IH, LH, 지자체 등이 협의를 이어 왔습니다. 9월 6일 6개 사업지 약 6천호에 해당되는 시범사업 택지 공모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1월 8일에는 LH, IH가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함께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11월 26일 최종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우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 중 화성능동부지는 계령건설컨소시엄, 노왕초평부지는 제일건설컨소시엄, 인천검단 AA26부지는 우미건설컨소시엄, 인천검단 AA31부지는 극동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 중 인천검단 AA27부지는 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 AA30부지는 제일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에는 제외되었지만, 최초 부동산특위에서 발표됐던 시흥, 파주, 안산 지역 시범사업 역시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흥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파주의 경우 민간제한사업 추진방식으로 변경했고, 안산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 세 부지 공급 물량을 합치면 약 4,620호입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첫째, 사업 초기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둘째,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며 셋째,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플랫폼을 조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임차인 이익공유,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모를 통해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의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본 시범사업 6개 사업지 분양전환가격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임차인 이익공유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한되었습니다. 확정 분양가격을 통해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안정자금 지급, 중도튀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이 근본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이익공유 방법입니다. 주거서비스 영역도 한층 더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입주민이 생산 소비에 모두 참여해 일자료와 수익을 창출하는 참여형 주거서비스,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쉐어링들, 공유경제 시스템,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지별 세부 현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기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브리핑 작업으로 이동해서 국토부 담당 국장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위험해 가산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